날씨 좋은데 그치? 날도 좋은데 그쵸? 오늘 날씨 좋은데 그쵸?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데 도사공항도 있고 솔직히 어제 오징어 사진이랑 내 사진이 없었잖아요? 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너네? 왜 오징어를 닮았다고 하는거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납득이 가더라구요 납득이 가더라구요 그래 너도 솔직히 오징어랑 내 사진 놓고 딱 봤을 때 약간 좀 느낌적으로 비슷하다는 생각 했니 혹시? 네 네 나도 약간 좀 깜짝 놀라긴 했어 너 원래 동글동글한 스타일 좋아해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스타일을 좋아해? 저는 원래 동글동글한 스타일 좋아하죠 네 저는 이상형이 송중기 선배님이잖아요 아 진짜? 그래도 중기야 왜그러면 방수가 들으면 덜 바뀌었는데요? 동글동글 그전부터 좋아했어요 원래? 네 네 마음이 막 들어간다 어린... 어린... 애들 먼저 들어갔어 야, 방수야 형! 어 가고 있어요? 나 설원님 만났어 설원님 만났다구요? 어 지금 같이 있어 근데 지금 네 설원이가 되게 약간 종지부를 찍었어 왜요? 형식? 왜요? 근데 이상형이 중기라 그러더라구 방수야 네요? 마음 접어 중기 모든 비밀 설원님한테 얘기해주고 진짜 정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야, 내가 봤을 때 설원님은 중기의 모든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밀까지 지금 벌써 사랑이에요 어, 맞아요 그치? 맞아요,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대충 내려주십시오, 사랑해 야, 여기 어디 내려서 걸어가라고 야, 방수야 야, 방수야 조지한내 하자 조지한내 하자